여러분, 톡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노래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입니다. 자, 이 노래는 굉장히 분위기 있는 발라드고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기교는 한 두 개 정도만 나오니까 그것만 잘 해주시면 분위기 있고 차분한 발라드 한번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멜로디 믿을 수 있나요? 이거예요. 자, 먼저 해볼까요? 시작! 믿을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 우리가 습관상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동영학교로 가려고 그러는데 있나요? 할 때 나요만 당김음으로 돼. 짧게 당겨올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믿을 수 있나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믿을 수 있나요? 그렇죠. 있나요? 시작! 있나요? 똑같이 나의 꿈 속에서 시작! 나의 꿈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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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들려요. 속에서 이렇게 들리니까 속에서 당김음 속에서 시작! 속에서 자, 그렇다고 해서 속에서 속에서 에서 툭 치지 마시고 에서 끌어올려 하세요. 에서 시작! 에서 속에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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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꿈 속에서 시작! 나의 꿈 속에서 그 다음에 앞에서 당김음을 두 번 써줬으니까 대저효과 즉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그냥 천천히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시작!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그렇죠. 자, 남성부터 살짝 힘들까봐 반팀 한 조금만 낮춰서 할게요. 너는 이게 아니다.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시작!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잘 하셨는데 작곡가 몇 분이 계셔서 한 번만 짚고 갈게요. 너는 마법에 빠진 빠진이 같아요. 너는 마법에 빠진 법에가 같고 빠진이 같은 음정이에요.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잘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금 빨리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좋습니다. 마지막 걸자 있죠? 너무 공주란 걸 하면 분위기가 깨지니까 가볍게 들어 올릴 거예요. 인후 상부성을 통해서 그래서 공주란 걸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공주란 걸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나 너를 시작! 언제나 너를 언제나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여기까지 해볼게요. 언제나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어디를 빨리 해야 될까? 그렇죠. 몸은 기괴하되 찌세 당겨줄 거예요. 당김은 몸짓에 시작! 몸짓에 그렇죠. 그런데 그냥 몸짓엔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몸짓엔 할 때 이 엔에다가 기법을 하나 넣을 텐데 몸짓 일단 밑에서 센 여기까지 해볼게요. 몸짓에 시작! 몸짓에 센 센 센 센 센 센 센 센 밑에서 끌어올리되 끝을 또 구부려서 폴링을 시킬 거예요. 센 센 센 센 센 센 센 자, 하는데 이게 센 이렇게 아무런 텐션이 없으면 안 되고 고무줄로 튕그듯이 센 센 센 센 센 센 센 센 그렇죠. 활을 떨듯이 센 센 센 잘하셨어요. 몸짓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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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어려움 시작 수많은 어려움 부 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몸짓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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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어려움 그 다음에 뿌리지 뿌리지 어떻게 했어요? 뭔가 막 움직이긴 하는데 잘 모르겠죠? 자, 전철히 살펴볼게요. 뿐이지만 만 만 만 만 만 자 우리가 전통가요에서 온 꼭뭇목이라고 배웠던 거죠. 만 자 이거를 전통 트로트의 느낌을 빼버리고 천천히 만 시작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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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만 만 만 만 뿐이지만 뿐이지만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작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 뿐이죠. 시작 가사만 바뀐 거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시작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그렇죠. 주의해 주실 건 아까처럼 다시 너 다음에 를 구 같은 음정 하고 같은 음정. 요거 네 글자가 서로 두 개씩 두 개씩 같은 음정이에요.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고 자는 아까 배운 듯이 무슨 성을 쓴다? 인후 상부성 그렇죠. 인후 상부성. 그래서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손을 모아 시작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자 질러봅시다. 시작 기도했죠 네 그 다음에 더 높아질 것 같지만 다시 내려올 거예요. 기도했죠 끝없는 용기와 시작 끝없는 용기와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끝없는 할 때 없는이랑 용기와 할 때 기와 이 두 개를 빨리 할 거예요. 끝없는 이게 아니라 끝없는 그렇죠 끝없는 용기와 다시 한 번 더 끝없는 용기와 좋아요 지혈 달라고 여기는 어디에 빨리 할까요? 라고 그렇죠 당겨줍니다 지혈 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럼 안 당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안 당기면 지혈 달라고 이 느낌이에요. 자 고 자가 천천히 나오죠? 지혈 달라고 이렇게 안 당기지 말고 당김음을 넣어서 지혈 달라고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라고 이거를 라고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빠르게 앞으로 지혈 달라고 지혈 달라고 시작 지혈 달라고 자 좋습니다. 이제 중간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반응 네 반응 이렇게 플랫된 거 여기를 잘 표현해 주시면 돼요. 마법의 자 음정 한번 잡아볼까요? 시작 마법의 그렇죠 마법의 성을 지나 시작 마법의 성을 지나 잘 하시는데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자 늪을 건너 시작 늪을 건너 자 건자 늪을 건너 밑에서부터 올려줄 거예요 그냥 늪을 건너 이게 아니라 늪을 건너 그렇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이렇게 통으로 해볼게요. 시작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너무 잘하셨다. 그 다음에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 너무 길죠? 다시 앞에만 해볼게요.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한 번만 더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한 번만 더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자 그 다음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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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이제 좋죠? 자 자 또 한 번 더 반음 나오니까 이것만 잘 해치면 돼요. 이제 나의 손을 시작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시 주의할 것은 잡아보 네 아랑 고가 단묶음처럼 착 땡겨줘야 돼요. 잡아보아요 시작 잡아보아요 시작 지금 이렇게 들려요. 잡아보아 자 이렇게 들리니까 잡아보아 시작 잡아보아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한 번만 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한 번만 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 끼조가 빨라지죠. 느끼죠 시작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조에다가 이제 배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높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여기 배의 힘이 많이 빠지면 느끼죠 이렇게 예쁘게 부르다 갑자기 자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연결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느끼죠 좀 강하게 해볼게요. 시작 느끼죠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배입만 받추고 쫙쫙 밀어주면 됩니다. 자유롭게 시작 자유롭게 그 다음에 저 하늘을 시작 저 하늘을 하늘을 시작 하늘을 그 다음에 날아가도 시작 날아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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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밑에서 끌어 올릴 거예요 놀자는 그냥 놀라지 이렇게 앉아 놀라지 말아요 시작 놀라지 말아요 어디가 또 빨라졌어요? 아요 말아요 할 때 아요 그렇죠 여기 당겨주시면 돼요 놀라지 말아요 그렇죠 또 반복돼서 우리 앞에 시작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은 여기서 막 지를 것 같은데 예쁘게 가성으로 갈 거예요 펼쳐지는 여러분들이 복성 배임을 받쳐서 부르고 세상은 가성으로 갈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용하게 혼자만 하는 것처럼 너무나 소중해 시작 너무나 소중해 그런데 여기서 이 해 자가 너무나 소중해 이렇게 지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쓰는 발성법이 뭐가 있다고? 세게 불러야 하는 구간이 너무 툭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예쁘게 만들어주는 발성법이 인후 상부성 그래서 너무나 소중해 자 글을 올려볼까요? 해 해 해 해 해 지르지 마시고 해 해 그렇죠 함께 라면 시작 다 밑에서 올라갈 거예요 그냥 라면 이게 아니라 라면 이렇게 어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그냥 화력에 나온 거는 딱 하나 있죠 기교 중에서는 온 꺾는 목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진 퍼펙트 턴이 한 군데 나왔는데 수많은 어려움뿐이지만 그렇죠 이거 한 번만 더 기억 삼아서 제일 중요한 기교니까 한번 해볼게요 수많은 어려움뿐이지만 시작 이게 뭐라고요? 퍼펙트 턴 네 기억 많이 해주시고 자 이렇게 마법의 성 덕클래식의 노래를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